고영준 아아앗 하늘을 밀어내고 오! 나 밀어내고 세컨볼 오! 오! 벽상이들 깃발이 올라갔고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세컨볼에서 만들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펜치 위로 넘어갑니다 왕축팀에서 잘 맞췄습니다 딱 전해봐있는 심장경우 크로스가 좋았구요 헤딩이었는데 약했어요 눈 담아서 올라왔어요 오! 이번에도 3장 멋진 피규어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볼이 나왔어요 백성독 백성독 피스레임이 풀렸습니다 백성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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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에 돌아갔습니다 김정환의 수폭쇅 백성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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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자, 이 선에서 흘러나가는 제카 움직임에 오, 못댔어! 그리고 슈트! 그리고 슈트! 이건 골테입니다! 또다시 골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막힌 길어졌고요 다이카는 백성대의 오른발 어차피 이따가 저희야 골테가 골테입니다 체크파이의 골테 그리고 백성대의 골테 그리고 백성대의 골테 주시메스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 마트니까 전반적으로 0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추억에 오를 끝에 트레이점이 에어프레이션 12시